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오늘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우주 리조트 우주 구천동으로 자리를 옮겨서 톱기타 라이브 카페 특설 링크에서 오늘 세계적인 키타리스트 황춘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우주 지역 번영을 위해서 선천 상공인회 회장님으로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역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고달령 가수님을 모시고 최성수 선배님의 노래 최성수 선배님은 저와 같은 연예인 과수 국가는 아니지만 선배님입니다 최성수 선배님의 노래 해욕 라이브 오리지널 선수 출연으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성수 선배님은 여기 소보장의 저희 친구 친구 여동생하고 방을 같이 생활해 사십니다 감사합니다 안사랑고 본 beginners chez 너 여동생하고 author Ilman'sстве 은're not zn're not are not mam 秘園に秘廊の日を頼て 秘廊的な言葉を 蓮の日を残って 이별의 예감 때문에 눈물이 지난데 난 너는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이네 손을 마주 잡고서 참 널 잊지 않았어 한 잔 지려 없는 빛이며 나 전의 희생이 인간지 범여 살아가고 한 잔 지려 없는 빛이며 한 잔 지려 없는 빛이며 한 잔 지려 없는 빛이며 사랑해 이 순간만에 진심이 하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단영 카수님이십니다. 고단영 카수님이십니다. 고단영 카수님이십니다. 고단영 카수님. 고단영 카수님, 마지막이야 사랑하도록 하다 다쳐나다 나 당신이 봄이 없을까 봐 사랑이 그 증간만이 아 ikin stee 아 아 으 으 으 하이 네 이제 딱 잘한다 땡큐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서 빨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회포를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별밤 뽐내기 대 무주 리조트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방송 KBS, MBC, SBS 전혀 상관없이 무진적 행복한 팀의 협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든당, 총행제약, SK인터넷국, 탐정전자, 현대장장, 기완대장장, 쌍윤경 협찬 네 전혀 상관없이 톱기타 라이브과 그리고 예쪽 본가 협찬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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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역대